그래서 준비했어 남자들이요? 직접 여자가 되어봐라 네? 힘들는데 저희 다 됐어요 이야아 아하 좋았어 여자보다는 더 예쁘네 확실히 여자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이힐 때문에 너무 발이 아파요 저는 속옷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까지 감수해야 진정 여자를 이해한다고 할 수 있지 그나저나 슬민이는 아직 멀었나? 다 됐어요 나가요 그럼 슬민이까지 준비가 다 됐으니 바로 수업을 시작하자 제 1단계 하이힐 맨업 오븐 방 ак 어때 힐 신어보니까? 발이 너무 아파서 미칠 것 같아요 다리 아프지 내가 차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리 아파서 어떡하지? 자 업혀 이것이 바로 하이힐 매너 돈이 없다면 업고라도 다 내라 이거야